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좌파진영에서 검찰에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서 특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 내로남불과 함께 과거 추미애가 법사위에서 했었던 행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거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특활비 사용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역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전임 법무부 장관까지도 물고 들어가는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미애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라든가 박상기 역시도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부 다 까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요새 민주진영 같은 경우에는 좌파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의 특활비를 물어가지고 총공세를 펴고 있고 최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자바라 등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검찰의 특활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김어준 유예 방송인들도 해당 이슈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으며 오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관련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이었던 시절에 특활비를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활비 문제 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관련해가지고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역시도 특활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실에 특활비 부적정 배정 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검찰의 기밀 수사라든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실에서 이 돈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춰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추미애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1월 달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에 특활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본인은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을 물고 들어왔고 자신은 특활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A4용지 두 장 분량의 설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법무부 장관실로 특활비가 2억 4천 3백만 원하고 3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활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기밀한 수사라거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특활비가 배정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사용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좌파진영에서는 검찰에게 사용하라고 준 특활비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라라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배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특활비가 배정이 되었는지 배정이 된 그 돈은 어디에다 썼는지 이거를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밀 수사라든가 정보 수집을 위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검찰의 특활비인데 이걸 왜 장관실에서 가져가가지고 수억 원씩을 썼는지 해명하라라고 요구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당시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라는 것이 국정수행 활동에는 쓸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지만 현재 좌파진영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파헤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법무부 역시도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이며 현재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활비를 배정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1년 동안 특활비 없이도 굴러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들은 특활비가 필요했는지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건 일종의 추미애 자살골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추미애가 검찰에 특활비 태클을 걸었을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때도 이거 추미애가 완전히 자살을 꼽는 거다. 자신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전임 법무부 장관들을 끌어들였다가 오히려 그들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같은 오혹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당시에도 추미애가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칼춤을 추었을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에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월성원정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직후여서 수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 특활비 문제를 태클을 걸었다라는 이런 의심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쪽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연락해 파고 있으니까 좌파진영에서는 또다시 특활비 문제를 꺼내드려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며 좌파진영의 레파토리는 등장인물만 바뀔 뿐이지 스토리라인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시나리오는 너무나 싸구려 티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세금도둑자바라 등은 2017년 1월에서 2019년 9월까지만 딱 한정을 해가지고 이때 특활비를 밝히고 있는데 아니 깔라면 문재인 정권을 전부 다 까던가 딱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만 문제를 삼고 있으니 이거는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법조계에서도 현재 민주당과 진보 단체가 전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검찰 시절에만 벌어진 특활비로 문제를 삼고 있고 법무부의 예산 남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김에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는 얼마나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썼는지 이런 것도 싹 다 한번 털어봐야 될 것이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국이라든가 박상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박범계 같은 이런 법무부 장관 역시도 특활비를 배정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특활비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이번에 정의당 측에서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매번 특활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정쟁이 유발되고 있으니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며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도 그러고 청와대도 그러고 국민들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돈들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싹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